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마늘, 양파 장기간 상하지 않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가꾼 마늘이나 양파 아니면 고향 부모님이 보내준 마늘이나 양파를 보관을 잘 못해서 상해서 버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늘이나 양파는 거늘지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보관해야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양파 자루에 담긴 마늘이라 하더라도 바닥에 그냥 두거나 벽에 걸어두면 통풍이 되지 않아 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늘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박스에 담겨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먹는 분도 있습니다. 통풍이 안되는 곳에 두면 상하기가 쉽습니다. 예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수확한 마늘이나 양파를 시골집 처마 밑에 매달아 보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마 밑은 거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두어도 상하지가 않습니다. 올해 저는 마늘과 양파 경작한 면적도 좀 많이 했고 작항도 좋아서 수확을 다른 해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내년까지 상하지 않고 보관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면은 시골집 처마 밑과 비슷한 환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매달까? 나무 막대기로 고정시켜서 매달까 하다가 문득 문털 철봉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란다에 문털 철봉을 설치해서 매달면 될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 문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항상 열어두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면은 마늘이나 양파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문털 철봉은 보통 사이즈가 있고 넓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보통 사이즈는 62cm에서 100cm까지 늘릴 수가 있으며 넓은 것은 82cm에서 130cm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넓은 베란다는 넓은 것을 구매하면은 웬만한 베란다는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은 80kg에서 100kg까지 버팁니다. 문털 철봉은 가격이 다양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만원대부터 5만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12,000원 하는 것을 샀습니다. 설치하고 매달려 보았으나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늘이나 양파를 양파 자루에 조금 덜 담으면은 10kg 이내입니다. 이런 것을 4자루나 5자루 달아도 껐떡이 없습니다. 마늘을 매달때는 똑같은 높이로 매달면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높낮이를 달리하면은 바람이 잘 통합니다. 오늘은 마늘, 양파,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